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2025년까지 전국의 자사고와 외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돼야 한다는 정부 발표가 11월 7일 날 있었습니다. 이 발표 하나로 평생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분들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수학정석의 저자이자 상상고 설립자인 홍성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설립 때 일원 하나 지원해준 것 없는 정부가 마치 시혜자처럼 앉아서 자사고를 인정하니 많이 하고 있다. 나라 위에 봉사하는 사람이 마치 미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쳤지만 이런 정부는 없었다. 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가려는지 어이없고 분통이 터져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어렵게 전북도에 말도 되지 않는 교육청 교육감의 자전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을 얻은 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한숨을 좀 돌린다 싶은 순간에 다시 터져나오는 것이 중앙정부의 외고 완전 폐지 방침입니다. 홍성대 설립자의 마음은 아마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좋은 인재를 키워서 나라에 봉사한다는 그런 선의를 갖고 사제를 틀어서 한평생을 바친 그의 인생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한 정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가 유망산업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가동률 100% 회사가 2017년도에 100% 회사가 단 3년 만에 가동률이 10%로 내려앉았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두산중공업의 중요한 사업부분이었던 원전 부문의 공장 가동률은 내년 또에 10%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료 등 원전 주기기를 만드는 이 공장 가동률은 2017년도에 풀 가동 상태였습니다. 아랍에믈레티 한 원전업체는 한국인 기술자만 6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탈원전 이후에 벌어진 원전 핵심 인력의 한국 탈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70년 동안 쌓아올린 원전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부러지자면서 갈아엎은 산림 전체의 면적이 여의도의 15배 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2%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입니다. 원전 두기를 짓는 발전량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제 고향 통령의 욕지도인 것은 아름다운 풍광과 황금어장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곳에 바다를 파헤쳐서 여의도의 40배 면적의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상 대대로 바다를 뒤집어 엎으면 이곳의 생업을 터전을 갖고 있는 어선 1만 7천 척은 무얼 해서 그 어민들은 생계를 꾸려야 되는가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으로 전혀 탈원전 정책의 설득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기어이 밀어붙였습니다. 부작용이 속출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참으로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연어 국책 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부분에는 아마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달콤한 시간을 갖고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국 산하를 모두 다 엎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건물급 인사 영입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경영청들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내린 결과일 것이 때문입니다. 전문의 돈이 되겠나 쿠팡의 생존법을 다루면서 적자 규모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5년간 누적 적자가 3조, 2018년 한 해 적자 규모가 1,970억, 온라인 쇼핑몰 시장 점유율을 단 7% 외부 자금 조달에 의한 성장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방송 대본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는 쿠팡이 나이키 부사장 출신인 마이클 파크 씨를 최고 핵의 책임자로 영입하고 또 한때 미국 연방은행의 의장 후보로 송급했던 케빈 워시치를 사회이사로 영입하고 또 지난 3월에는 미국 월마트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 제이조르겐슨을 법률 윤리 경영 책임자로 안키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손실 규모를 기록한 회사가 명망가를 속속 영입하는 데는 좀 솔직히 이상하다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기이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업 경영상에 무슨 비밀스러운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고불변의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는 기업 경영에서는 들어오는 돈 수입과 나가는 돈 지출의 균형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막대한 적자를 남기는 회사가 명망가를 속속들이 영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 절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작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 우려가 맞을지 아니면 쿠팡 경영진들의 판단이 맞을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8일자 아무래도 미심쩍다는 그런 영상을 보고 밝은 햇살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전면 계좌 추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제한적 계좌 추적을 조국에게 발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이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그나마 국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고 고함을 치고 해서 조국 비리 사건이 이만큼이라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리 사건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폰 압수수색이나 계좌 압수수색들은 아주 늦춰졌고 이번에 조국에 대해서 발급된 계좌 추적은 한정된 범위에 한해서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보호하려고 하는, 비호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진실이나 정도와 거리가 상당히 먼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가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밝은 햇살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해 주시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매일 저녁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자유롭고 훌륭하고 역동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병호TV의 화면에 우측 상단에 있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가입 버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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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